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글, 웃띵글, 감동적인 글, 의미심장한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두 개의 단어를 불러드릴 텐데요. 이 단어를 모두 넣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기대할게요 여러분. 오늘 두 단어는 이겁니다. 워킹맘, 워킹맘, 그리고 무릅쓰다, 무릅쓰다 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단어는 워킹맘, 일하는 엄마, 워킹맘 두 번째 단어는 무릅쓰다, 무릅쓰다 이 두 단어입니다. 이것도 맞춤법 부분과 또 우리말 순화어 부분이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두 단어를 잘 섞어서 짧은 글 지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 혹은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 뉴스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발하게 와닿는 글을 써주신 분께 기프티콘으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장원급제 도전하세요, 여러분. 워킹맘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일하는 여성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일한다 라는 뜻의 워킹, 그리고 엄마, 맘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라서 우리말로 순화가 됐습니다. 2010년부터 직장인 엄마로 순화를 했다가 프리랜서나 자영업하는 엄마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말로 일하는 엄마로 2015년에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워킹맘 대신에 직장인 엄마, 일하는 엄마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릅쓰다라는 단어, 이게 무릎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더위를 무릅쓰고, 비가 오는데 그걸 무릅쓰고 이 단어였거든요.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걸. 이 맞춤법을 무르에다 비읍이거든요. 근데 피읍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읍이 들어가는 건 무릎이죠. 다리에 튀어나온 부분, 그게 피읍이고 무릅쓰다라고 할 때는 비읍 받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읍으로 써서 무릅쓰다, 쓰다, 무릅쓰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무릎을 쓴다는 분들도 많았고 다양한 문자들이 온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우리 7836님께서 워킹맘들이 무릎을 엄청 쓰긴 하던데 그 무릎이 아니죠? 라고 하셨고 사만아43님, 워킹맘인 나는 바닥을 닦으며 무릎쓰다 이게 또 워킹맘은 약간 고단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무릎쓰다가 그 무릎쓰다가 아닌 걸 알면서도 무릎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신 것 같아요. 또 왕근님도 일하랴 살림하랴 무릎쓰는 워킹맘들 안쓰러워요 하셨고 3113님, 저는 워킹맘으로 일터에선 일을 하고 때로는 내 아이의 엄마로서 무릎이 닳도록 청소에 빨래에 파묻혀서 삽니다. 나에게도 자유시간이 필요해. 여기도 이제 무릎 쓰는 걸, 무릎을 쓰는 걸로 활용을 하셨어요. 7969님, 워킹맘 무릎쓰다 오늘 귀등으로 안 듣고 글짓기에 도전해봐요. 난 오늘도 우리 집에 가장이 되어 힘들어도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도 무릎쓰고 워킹맘이 되어 열심히 열심히 달린다. 내일이면 주말 달콤한 휴식이 있어서 행복하다 해주셨고요. 사만아43님, 무릎쓰다, 어깨쓰다, 손쓰다, 발쓰다 워킹맘은 써도 너무 쓴다. 우리가 쓰는 이 다리에 있는 무릎은 피읍받침이고요. 뭐를 무릎쓰고, 내가 이 더위를 무릎쓰고, 내가 이 비를 무릎쓰고, 내가 이 악조건을 무릎쓰고 할 때는 비읍입니다. 여러분. 6323님, 저 같은 워킹맘들은 아이가 아파도, 내 몸이 아파도 그 아픔을 무릎쓰고, 어우, 일을 나가야만 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쓰셨군요. 6619님, 소설을 앞두고, 장마의 더위가 코로나를 위협하는 나날 속을 무릎쓰고, 나는 더더욱 가족을 위해 워킹맘의 힘을 보여주리라. 화이팅! 하셨고요. 1225님, 남편 놀지, 아기 울지, 나도 푼돈 무릎쓴 워킹맘이지 말입니다. 3908님, 4살 딸내믄 안고, 가방 하나 어깨에 들쳐 매고, 양손은 시댁에 가져가야 할 짐이 많지만, 힘들물 무릎쓰고, 곧 시댁으로 출발합니다. 어머니, 곧 만나요. 하트! 워킹맘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왠지 노고가 느껴지는 그런 깊이감 있는 문장이었어요. 2529님, 워킹맘은요,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무더위를 무릎쓰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9님, 워킹맘으로 저를 바르게 키워주신 우리 엄마, 집안일, 바깥일 힘들게 무릎쓰고, 항상 밝게 살아오신 엄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4958님, 위험을 무릎쓴 워킹맘의 망치질, 남편아, 아들아, 도와줄 인간은 없니? 이 두부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릎쓰고 열심히 합니다. 이런 스타일 아니시면, 내가 이걸 무릎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스타일. 맹공이님도 남편과 경제 부담 줄이려고 워킹맘으로 산 지 30년, 아이가 어렸을 때 안 떨어지려는 아이를 떼내려고 무릎쓰고, 단여건만 남는 게 없다. 왠지 오늘 어려워요. 라고 해주셨고, 김승희님도 안녕하세요, 54세 워킹맘입니다. 중년의 나이를 무릎쓰고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감각이나 센스는 떨어지나 봐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라고 해주셨어요. 아휴, 진짜 사연들이 구구절절해요. 마지막으로 구미서님, 워킹맘인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회식하고 2차, 3차 가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재밌는 자리를 무릎쓰고, 집으로 가야 하는 일하는 엄마의 비애를 아시나요? 아, 가고 싶은데, 2차, 3차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사람 쓰리게, 속상하게 자꾸 가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오늘 너무 애환이 담긴 글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장원은 이분입니다. 6619님, 소설을 앞두고 장마의 더위에 코로나까지 위협하는 나날들을 무릎쓰고, 나는 더욱 가족을 위해 워킹맘의 힘을 보여주리라. 화이팅! 하셨는데요. 모두의 마음이겠죠. 우리 6619님, 장원 뽑히셨고요.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워킹맘은요, 우리 직장인 엄마 혹은 일하는 엄마로 고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쓰다는 무릎을 쓰다가 아니라 무릎쓰다이기 때문에 무릎피라고 할 때는 피읍이 맞지만, 무릎쓰다, 이 단어는 비읍 받침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릎 비읍 받침에 쓰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